안녕하세요. 송승헌입니다.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제가 있는 한국은 요즘에 제법 좀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. 저에게 2010년은 정말로 어느 해보다 가장 바빴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영화 무적자 촬영을 마치고 또 일본에서 고스트 촬영을 하고 또 좀 있으면 내년에 방송되는 마이 프린세스 촬영에 들어가는데요. 정말로 그 어느 때 어느 해보다도 바빴던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보람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이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정말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선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한 분 한 분 만나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정말로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이제 2010년이 약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남은 두 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